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데이터표 1번 시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영업이익표는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해서요.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비팔셀을 클릭하니까 비팔셀에서는 매출액에서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뺀 계산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가 가로와 세로 두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교차하는 곳에다가 현재 예제에서는 B14셀이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값에 변화가 있는 교차하는 부분. B14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시는데요. 가장 편하신 방법은 등호 입력하시고, equal 입력하시고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 B8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요. 제가 딜리트 한번 누를게요. 또는 B8셀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FX 영역에 있는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ESC를 한번 눌렀다가, B14셀에 오셔서 Ctrl-V 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또는 연결하셨던 B14셀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 표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행은요. 가로에 작성된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판매량은 2000, 2500, 3000, 3500, 4000이라는 값은요. 우리 판매량이 있는 B3셀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실 거고요. 열 입력셀은, 열에 입력된 데이터 13000, 14000, 15000. 이 판매가는 우리는 열 입력셀에 오셔서 B2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판매량과 판매가가 대입이 돼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샵샵샵 혹시 표시가 된다면 열머리 끌을 선택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도요. 투자금과 그 다음에 투자기간, 그 다음 수익률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수익률에 대한 값의 변화와 투자기간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계산되어 있는 C5셀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복사 붙여 넣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변화는 값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수익금이 있는 C5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또는요. C5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드래그하신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C, 그 다음 ESC 한번 눌렀다가 C10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붙여 넣기 하셔서 수식을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와 세로의 교차는 우리 C10부터 선택하셔서 데이터표를 범위 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하시고요. 행에는 가로로 값이 변하는 값은 1%, 3%, 5%는 수익률이 있는 C4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열에 입력된 데이터 1, 2, 3, 4부터 10가지 데이터는요. 투자 기간이 있는 C3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열머리 글을 드래그 하셔서 열너비 조절해 주시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밖에 데이터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표 3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앞에서 실습하셨던 데이터표 1번과 데이터표 2번은 값의 변화가 두 개였습니다. 가로 행과 세로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을 표로 작성하였는데요. 데이터표 3번에서는 가로가 있지 않고 열만 있습니다. 세로만 있습니다. 세로 값의 변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상한 금액을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앞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연결했는데요. 현재 같이 하나밖에 없다면 실제 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위치에 첫 번째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G5셀이 되겠죠. G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대출금과 연이율과 상한 기간에 따른 상한 금액을 계산해 놓은 C6셀의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G5셀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C6셀 클릭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누르셔서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C6셀에 수식을 드래그하셔서 Ctrl-C 눌러서 복사, ESC 한번 눌렀다가 G5셀에 오셔서 Ctrl-V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수식과 그 다음 값의 변화가 있는 2자율이 같이 범위가 지정될 수 있도록 F5부터 G1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 현재 행에는 입력되어 있지 않고요. 열에만 입력되어 있으니까 열 입력세를 선택하신 다음 4%부터 7%는 연이율을 나타낸 겁니다. C4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상한 금액에 대해서 구해서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문제에서 값의 변화가 행과 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연결한다. 그 다음 데이터 표 3번 예제처럼 변하는 값이 하나일 경우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에다가 수식을 연결한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표 살펴보셨습니다.